4-1, 4-1로 볼 수 있겠어요. 김우선 선수를 축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FC서울 4-3-3으로 오늘 예상을 해봅니다. 김현성 선수가 최전방에서고 박주영 선수가 오늘 선발이 아닙니다. 원정팀, FC서울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천천히 공을 구방에서 돌리고 있는 FC서울입니다. 정대세, 오른쪽에서 정대세 기다리고, 가운데로 넘어. 이 선발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왼쪽에서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올린다는 곳 차들이 못 맞고 높이 떴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곳, 포너끼기입니다. 2-3-5 선수의 첫 골. 자, 그 이전에 크로스가 넘어갔던 곳. 전체적으로 방향전환을 지금 수원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구사를 하면서 그것이 골의 원동력이 됐던 장면입니다. 이런 세 번째 슈퍼매치. 첫 골을 이상호 선수가 터뜨렸습니다. 네, 역시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축구를 하니까는 서울의 수비에도 승낙이고, 현대 축구의 골키퍼는 역시 저렇게 급박한 상황입니다. 정대세고 또는 조다슈퍼매치. 골퍼매치. 다시 정대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정대세 그리고 중요한 게 이상호의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대세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염주 소장진 이러한 움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스마루 선수가 기동력을 택시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김양서. 양상면 앞쪽 찔러주고, 옆기훈이 앞둔했습니다. 정대세가 이기되서 가운데 양기앞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었던 경대세. 자, 곤창은 발에 걸리지 않았어요. 가운데 정면에서 몰리나 왼발로 내줬습니다. 마찬수 이류로 제대로 받지 않았네요. 정면으로 가는 공기입니다. 아, 이번에 좀 더 제대로 살펴보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수비의 외곽 처리에 멀리가지 않았습니다. 어, 두 선수가 부딪힌 곳이 패널패널팀이 안겨 달려오면서. 자, 지나가고 몰리나. 아, 골! 몰리나!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고 박주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시 올려줍니다. 정대세 기다렸습니다만 수비에 걸렸습니다. 오버헤드킥! 네, 오버헤드가 나왔어요. 아, 멋진 킥을 시도를 해봤는데 제대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 앞쪽 연결. 자, 한 번에 넘어옵니다. 정대세 받아줘. 오, 신이 찼스! 받았죠! 자, 왼발! 영기훈 공! 정대세의 영기훈! 철덕구와 철덕구비입니다. 그리고 영기훈의 왼발이 또 터졌습니다. 와, 정대세 선수가... 터져나갈 것 같은 엄청난 함성! 네, 정대세 선수가 직접 찰 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수비가 블록킹하러 달려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대세 선수가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로 정확한 판단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영기훈의... 자, 영기훈의 왼발. 자, 헤드슨 한 달! 와, 영기훈의 환득권! 이사고의 멀티골! 이사고 오늘 두 번째 득점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두 점차! 자, 오늘 이상호 선수 문단치프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계단과 영기훈 선수의 지금의 토너킥은 정말 왜 영기훈이 올 시즌 이렇게 찬사를 많이 받는가를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상호 선수! 부사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가 됐습니다. 자, 화창훈이 오늘 좁은 거 맞고 있습니다. 좁은 기회를 받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가훈이 왁철이 왁철이 아닙니다. 옵니다. 윤희로, 윤희로. 윤희로, 곧데리언결. 다 지나갑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좁은 기회 그대로 슛. 골키팩 선방 다시 한 번 띄워주고 반대쪽에서 수비 헤딩 외곽철이. 확질러주고. 자, 다시 주면서 고효한. 수비 다담았습니다만은 수비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는 거죠. 네, 박가훈이 뒤에서 정당한 몸싸움으로 헌거하게 지금 판정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윤희로 끝돌고 나옵니다. 윤희로. 윤희로. 아, 여기서 연결까지는 되지 않았네요. 아, 오늘 윤희로게 잘. 몰리나. 자, 몰리나. 아, 왼발 몰리나 왼발. 자,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아, 수비문 받고 걸립니다. 이번에 또 윤희로. 아, 윤희로도 꿈 웃도 좀 다르지를 않네요. 서울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몰리나. 또 공을 뺏기고 맙니다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서울이 측면이 좀 문제예요. 매우 차이로 사망합니다. 정대세. 정돌볼. 정대세가 올 시즌 첫 골을 또 터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오늘의 경기 MVP 되고, 정대세 선수가 가장 잘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대세가 결국은 골까지 터뜨립니다. 네, 두 어시스트를 이기해놨는데. 네. 여기에 핫골까지 지금. 아, 그리고 이 골은 말씀드렸던 대로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현실적으로 두 등단의 골수 반격이 적당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 여기서 공을 따냅니다. 아, 좋아요. 자, 영기훈. 왼쪽에 정대세 있습니다. 저 정대세 왼쪽. 저 정대세. 또 받았어요. 또 받았어요. 또 좋은 상황인데요. 네, 이러면 물병 만들어지죠. 자, 왼쪽 측면. 까이오. 까이오. 아, 왼빨. 자, 까이오 마셔요. 아, 살짝 빗나갑니다. 아, 찰지 않냐. 라는 정대세 선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정대세 선수 택밤이 좀 좋았는데요. 발을 많이 들면서 택밤이 들어갔습니다. 네,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 네, 이제는 뭐 심한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소정훈 감독 목소리가 여기까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네, 정대세 선수 어쨌든 이와 같은 경기에서. 아, 옐로 카드네요. 네, 지금은 타이밍 자체가 뒤졌어요. 그렇죠. 게다가. 그러면서 반이 높았어요. 우스카드의 허벅지까지. 네, 노골적으로 이제 오른발바닥이 들려있었습니다. 좁피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대신 공격할 때까지는 넓게 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대세 정대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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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고을. 파이버 스타 꿈. 더섯 개 완성입니다. 정대세. 자, 곁에서 좀 쌓고 오늘 경기 MVP에 가장 가까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공식 경기 MVP에도 이제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더 안에도 드는 경기에서 더 한라미 없이 멋진 플랭이. 그리고 또 무승부, 무패의 푸름을 이어가고 오늘 또 슈퍼매치 이 큰 경기에서 대승을 일궈냈습니다. 기록적인 승리.